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서요 사람이 어떤 수술을 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1종부터 5종까지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을 가입하고 일단은 준비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저 보호망이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요즘에 상해 질병치료 지원금 급여와 그 다음에 전액 본인부담금 급여 이런 부분들 보장이 되기 때문에 상해 질병치료 지원금 특히 정신병원과 요한병원 보장이 되고 50만원부터 천만원까지 연간 합산해서 병원비 보장이 되는 상지치 위로금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술비 보험의 엄청난 혜택 저 보호망과 지금 바로 시작해 드릴게요 자 수술비 보험입니다 설계사들만 아는 위에 잘렸네요 네 설계사들만 아는 수술비 보장 내용에 대해서 왜 보호망인가 보호망 내가 만들었으니까 자 일단은 가입 한도 질병수술비 일단은 우리가 수술비 보험 가입할 때 100만원도 있고 200만원도 있고 300만원도 있고 400만원도 있어요 특히 질병수술비 400만원 높은 한도로 가입이 되는 회사로 가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순수하게 질병수술비만 400만원짜리 없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원에서 통원이나 입원시에 수술을 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 질병수술비 400만원 가입을 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종술비만 5종 기준으로 1000만원짜리가 있지만 흥생같은 경우 2000만원도 있기 때문에 2000만원까지 가입을 하는 회사로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두번째로는 동의 질병 우리가 약관차인데 질병수술비나 종수술비 같은 경우 특히 손해보험사들은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질병분류코드로 수술비 했을 때 나오는 건데 질병분류코드가 앞자리 세자리가 다르면 각각 두번이든 세번이든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좀 이따가 제가 예를 들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번째로는 솔직히 손해보험사보다 생명보험사의 종술비로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대장용종 제거했어요 D12 그리고 혹은 뭐 지금 여러가지 용종 제거했는데 코드가 두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 손해보험사는 딱 한번만 나오지만 생명보험사는 특히 제가 추천하는 몇가지 회사들은 질병분류코드 앞자리 세자리가 틀리면 두번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다섯번이 틀리게 나왔다 나는 비록 한번밖에 수술을 안했는데 질병코드 앞자리가 틀린 다섯개가 나왔다 그럼 각각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가입한도는 연령이 무관하기 때문에 15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각 회사별 질병수습이 약관이에요 여기 보시면 삼성화재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보상이 안되는 부분들 약간의 분석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상도 있고 오른쪽에 보면 엘사가 지금 엘사 손해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훈구과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K손해보험 K손해보험이죠 KB손해보험 그리고 농협 그리고 여기 보면 현대해상 메리츠화재가 있어요 각각 보상이 안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이게 문구가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수습이보험 질병수습이 가입할 때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적은 회사로 가입을 하시라고요 면책상 면책조항이 적은 회사로 손해보험사는 다 도찐개찐이에요 다 도찐개찐 거의 다 비슷한데요 요런 식으로 일단은 손해보험사들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일단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손해보험 미지급 회사 저 보호망이 한번 몇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지우고 일단은 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왔죠 자 손해보험사 수습이 미지급 탑5에요 체외충격파 세석술 특히 요러결석이죠 이게 가장 많이 면책사항이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손해보험사 전 보험사 아까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이 손해보험사들의 공통이 뭐냐면 1위가 체외충격파 세석술을 거의 다 보상을 안해준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도관 삽입술이에요 특히 응급투석 이런 거 웬만하면 보상 안해주고요 세 번째는 냉동운고술 그래서 발바닥 티눈이나 자궁 유련 쪽으로 거의 면책사항이 매우 많이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로는 하지정맹주에요 특히 레이저 시술 이런 차단술을 웬만한 손해보험사들이 거의 보상을 안해줍니다 네 제가 여기 보시면 거의 8군데 회사 보상하지 않는 손에 캡처했는데요 거의 여기 내용들이 1번서부터 5번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경피적 경마외강 신경 성형술이죠 디스크 이런 부분들이 보상을 안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1위부터 5위까지 손해보험사들이 보상하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 보상을 해주는 회사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생명보험사의 질병수습의 장점이에요 네 생명보험사의 질병수습의 장점 네 요 부분 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제 사진이랑 이거 빠지면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음 여기 보시면 생명보험사의 질병수습의 장점 일단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내가 대장용종을 한 번만 제거했어요 딱 한 번만 제거했는데 질병코드가 여기 왼쪽에 보시면 몇 가지가 나왔어요 딱 자세히 보시면 네 D12 네 이거는 훈구생명이 약간은 참조한 건데요 D12 아니면은 112 아 122 124 123 K63이 있어요 질병코드 앞자리 세자리 D12 똑같죠 D124 123 결론은 D12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K635 이게 틀리잖아요 앞자리 세자리가 틀리니까 그래서 D코드는 하나로 보고 K코드는 다른 질병으로 보기 때문에 각각 두 번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질병수습비가 400만원 있어요 그러면은 각각 보장이 바울 수가 있기 때문에 800만원 보장을 바울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웬만한 손해보험사들은요 질병코드 앞자리 세자리가 틀리든 똑같든 간에 딱 이례적으로 1회만 지급을 해주고 끝 입닫는다는 거죠 하지만 생명보험사 특히 훈구생명이나 라인한생명이나 신한생명 이런 보험사들은요 각각 보기 때문에 질병코드의 앞자리 세자리가 틀리면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손해보험사들은요 동의질병으로 보기 때문에 용종제거 시술에도 K코드든 D코드든 1회만 지급해주고 끝난다는 겁니다 근데 저 보험왕이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내가 예를 들어서 질병수두비가 100만원 가입을 했어요 근데 내가 D코드 받고 K코드 받으면 질병코드 앞자리 세자리가 틀리기 때문에 200만원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진짜 지급되나? 실제 사례를 저 보험왕이 공유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예전에 흥생에서 가입한 건데요 여기서 보면 이 고객은 실제로 10만원 보험료가 납입을 했어요 질병수두비를 가입을 했다는 거죠 2023년 4월달 계약을 했는데요 이분은 실제로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있죠? D125 네 그 다음에 K63 그 다음에 K30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그 다음 앞자리 어떻게 되죠? 코드가 틀리기 때문에 대장용종 1개를 제거했는데 코드는 2개 받았어요 코드를 2개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2번 지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100만원짜리 질병수두비 하나 가입했는데요 1년 미만시에 50% 감액기간이 있다 보니까 50만원 밑에 보시면 또 50만원 그래서 합의 100만원 지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 신아이들 라이더든 동양생명이든 질병수두비가 높은 높은 한도로 한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코드의 앞자리 세자리가 틀리면 각각 두 번 질병수두비나 종수두비나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3년 6월달 청구에서 일단은 1년 내에 50% 지급을 받기 때문에 각각 50만원 50만원 합의 100만원 지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1호종 수수비에 약관이 개정됐어요 특히 DB손해보험 저도 DB손해보험을 좋아하는데요 DB손해보험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손해보험사 중에 가장 약관이 잘 되어있고 보장한도가 높고 손해보험 쪽에 수수비보험의 가장 핵심은 DB손해보험이니까 DB손해보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1호종 수수비가 지금 DB손해보험 이렇게 나와있어요 어떻게 나와있냐면 네 1호종 수수비죠 수수료를 받거나 같은 종류의 2회 이상 이게 가장 포커스죠 네 2회 이상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 중 어떻게 됐죠 가장 높은 금액의 수수비를 지급합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가장 높은 금액 그리고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되는 수수비를 먼저 지급한 때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종과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종 같이 수술했어요 같이 수술했으면 우리가 DB손해보험 뿐만 아니고 모든 손해보험사들은요 이 높은 금액이 5종만 지급하고 1종이든 3종이든 지급을 안해줘요 가장 높은 금액만 지급한다고 여기 나와있잖아요 가장 높은 금액을 지급하고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내가 만약에 같이 수술했는데 1종을 먼저 지급을 했어요 1종을 먼저 지급했으면 5종과의 차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차액을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봐볼게요 이미 낮은 금액 여기 중간에 중간에 나와있죠 이미 낮은 금액에 대해서 해당 수수비를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금액에 해당되는 수수비를 이미 지급한 수수비를 차감하고 차감합니다 그러니까 1종이나 5종 같이 했을 때는 5종 금액을 지급하지만 만약에 1종을 수술하고 5종도 같이 수술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1종이 만약에 50만원이고 만약에 5종이 천만원이에요 그러면 1종을 지급하고 5종과의 차액이 950만원이기 때문에 950만원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하지만 365일이 지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다시 초기화가 돼서 다시 처음부터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같은 수술 만약에 내가 1종 3종 5종 같이 했다 할지라도 가장 높은 금액만 지급을 한다는 게 손해보험사의 약관입니다 하지만 홍구센병이든 생명보험사는 어떻게 지급이 되냐면 앞에는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동일한 질병의 동일한 질병의 집회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종별 이게 중요해요 각종별 각종별이 뭐냐면 1종부터 5종까지가 있기 때문에 각종별 1종이든 2종이든 3종이든 4종이든 5종이든 각종별 1회의 수술 급연만 지급합니다 이미 낮은 금액이 어쩌저고 손해보험사처럼 있는 것은 해당 문구가 삭제가 되었어요 해당 문구가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각종별 부위별 1종 3종 5종 같이 했다 그러면 DB손해보험은 가장 높은 금액만 지급되지만 훈구생명이든 웬만한 손해보험 생명보험사들은 각종별 1종 3종 5종 각각각 지급을 해준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문구지 아시겠죠 이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엄청난 혜택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1호종 질병수수비의 수수비의 약관 계정이에요 동일한 질병으로 두 종류의 수술을 받았어도 일단은 생명보험사들은 1종 2종 3종 4종 5종 각종별 각각 보장이 되지만 손해보험사들은 높은 수술비만 지급하고 낮은 수술비는 짬식히고 지급을 안해준다는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단에 당사 지급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암수술 코드가 있고 내열관 수수비가 코드가 있고 디스크나 여성질환 수술 코드가 있어요 일단은 수술 코드로 절제 절단 등의 조장만 있으면 보장이 되겠죠 일단은 내가 대장암 수술을 했어요 근데 훈구쌤명이든 웬만한 생명보험사들은요 내시기와 하정마 절제를 했어요 그리고 대장암 근치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회장류 조성술을 했어요 그러면 3종 5종 4종 각 종별 각각각 지급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3천 5백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요 3천 5백만원 근데 손보사들은 제가 뭐라고 했죠 같이 동시에 수술했을 때는 가장 높은 금액만 지급이 된다고 했잖아요 5종 5종이 거의 500이나 천만원이기 때문에 500만원이나 천만원 받고 끝난다는 겁니다 자 두번째 이시에요 내가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훈구생명이든 라인하든 신한생명이든 약간은 똑같습니다 내가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하루에 척추신경성형술 2종을 수술했어요 2종 또 하나는 추간판 관여수술을 했어요 3종 그러면 둘다 각각 나오기 때문에 2종 3종 각각 합산해서 350만원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들은 1,2,3종에 3종만 나오고 2종,1종은 안 나온다는 거죠 가장 높은 금액만 지급이 되니까 3종은 손보사들이 거의 100에서 200만원 정도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상을 안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5종 수수비 다만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가장 큰 수수비만 지급한다 손해보험사들은 하지만 생명보험 몇 가지 회사 흥우셈명 더불어서 시나이들 라인하든 몇 가지 회사들은 각종별 각각 나오기 때문에 1,2,3,4,5종이나 혹은 질병 수수비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서도요 사람이 어떤 수술을 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1종부터 5종까지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을 가입하고 일단은 준비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저 보호망이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보호망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저 보호망 일단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질병수수비 그 다음에 종수비비 엔대수수비 각 회사마다 장단점과 높은 한도 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깨알 같은 글씨인데 눈 크게 뜨세요 바로 동 동 동 동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